평소에 잘 하지 않아요.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분들과 좋은 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떨려요. 그런데 제가 김윤아 판에서 못 참을 해서 여러분들과 뵙게 되었으니까 자원의 노래를 한 곡 하고 물러갈까 합니다. 신나는 노래로 준비했으니까요.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곡은 매직카펜 라이드 불러드릴게요. 이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 곡은 뵙게 되니까요. 에이 식당. 이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에이의 슬픈로 시작되 혼자서 더 좋은 부작업으로도 해줘요. 이 노래는 뵙게 된 선수가 있는 선수 있어요. 이 노래는 더 좋은 예상이에요. 이 노래는 더 좋은지 역시 좋은 conveyor입니다. 이 노래는 더 좋은 의미에서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더 좋은데 마음이 들어요. 한 번 더 알아봐요 이렇게 멋진 사랑하는 우리의 희망을 써봐 잡아들어와요 새 세대무성 감탄 여름이나 널 도마누리 두 사람 왜이든지 언제 무제한이 없나요 지난 일은 어느 날인가 희망은 한 번뿐 질을 말하지 마요 눈 따라오는 아니고 싶은 걸 가져요 용간만에 씩씩하게 혼문에 당신을 버려봐요 이렇게 멋진 사랑하는 일어나는 바람 유단을 타면 이렇게 멋진 장밋빛을 사는 당신마다와 우리 둘이 함께 장밋빛을 사는 당신마다와 우리 둘이 함께 내 씩씩하게 해 모든의 당신을 버려봐요 이렇게 멋진 달아나는 일어나는 바람 유단을 타면 이렇게 멋진 불에 따라서 두 달 있는 달간 작은 차를 타면 이렇게 멋진 모두와 함께 그 일어나는 바람 유단을 타면 이렇게 멋진 장밋빛을 사는 당신마다와 우리 둘이 함께 감사합니다.